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그냥 목숨이 날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0월 4월 10일 날 선관위 사람들이 어떤 조작방법을 사용할지 얼마나 조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많이 알려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방법을 2020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8번 재미를 봤던 방법이 너무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법을 동원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방법은 위조 투표지를 위급한 경우에 투입하면 위조 투표지를 한 사람만 내릅니다. 그런데 1번만 더블당 후보만 기표 도장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좀 수월합니다. 그 전에는 1번 2번을 함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이번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만 여러분들 동원해 가지고 1번만 더블당 후보만 표 찍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보시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그냥 20개 동하고 거소투표 21개입니다. 21개의 진교훈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21개의 거소선상투표 득표수는 본인이 직접 받은 것만큼 더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과양 1동에서 진교훈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으면 100표 더하기 진교훈 후보를 찍은 100표를 더해가지고 여러분들 톡 투표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염창동에서 200표를 받았으면 200표를 더 만들어서 400표를 여러분들 만들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 방법을 여러분들 동원을 이 양반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전산조작이 발각될 위험도 상당히 커진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참 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법을 동원했는데 10월 10일 날 이것도 많이 알려진 겁니다. 전국 차원에서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강서구 정도 하나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전국의 모든 곳에서 다 전국 차원에서 10월 10일 강서구청장에서 했던 것처럼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공병호 tv만 하더라도 이런 사전투표자 수 조작에 대해서 수없이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컨텐츠를 5개 만들었으면 5개 여러분들 한 달이면 150개 컨텐츠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신종 방법을 구안해 가지고 재미를 크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봤는데 재미를 봤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알려진 겁니다. 이게 알려지는 데는 제야 전문가도 크게 역할을 했고 공병호 tv도 많은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득표수 훔치기 방법을 쓰다가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그것도 즉시 찾아내 가지고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법을 다 까발리긴 거 아닙니까. 동별로 몇 표를 집어넣는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났을 때 검찰 수사 들어갔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됐을 겁니다. 본인이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 차원에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것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 그리고 선거 조작 기획자들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욕심은 이번에 딱 한 번만 성공시키면 나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사람들이 많이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최소 조작으로 적당히 의석수를 확보하고 그냥 다음 대선에서 왕창해 가지고 그냥 나라를 다 삼키는 그런 전략도 이 양반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1번하고 2번 사이에 여러분들 가늠을 안 하겠습니까. 이번에 선거가 그냥 넘어가면 그게 끝장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 1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행하기에는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겁니다. 군소정당들이 많이 등장했고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보통 시민들도 공병호 tv가 아주 체계적으로 뭡니까 이 문제를 까발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젊은 날부터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강연이나 저술활동을 통해서 복잡한 그런 과제를 단순 명료하게 정리해 가지고 대중들에게 전달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번에 덕을 본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1번이나 2번 중에 할 겁니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1번 해 가지고 그냥 탄핵시키고 그냥 빨리 뭡니까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번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짓을 하는지를 다 사람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그냥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다 훔쳐왔구나. 그리고 전번에는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작전을 바꾸어 가지고 그냥 실물위조투표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개표함을 가져왔구나.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아는 거가 겁나잖아요. 아니까 들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조작 기획자들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딱 한 번 성공시키면 그냥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닌 겁니다. 저는 1번 쪽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제야 전문가는 2번 쪽에 비중을 두는 거죠. 뭐 행위를 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인간들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보면 눈 딱 감고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야 전문가하고 이런 토론을 해보면 제야 전문가는 공박수 선생님 이번에 그 애들 진짜 목숨 안 걸면 목숨 그냥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상 최소 조작으로 서로 적당히 여러분들 얼굴 세워주고 다음 대통령 승리에서 완전히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내안처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겁이 나겠죠. 겁이 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양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욱하고 일어서게 되면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죽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흥미진지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여러분들 도망갈 수 없는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전국의 읍면동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씹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의 4.15 총선의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에 읍면동 자료 3천 개 이상의 읍면동 자료를 가지고 위에 더블당은 다 표를 더해 줘 가지고 플러스 8.90 국힘당은 다 표를 훔쳐 가지고 8.79 얼추여름은 뭡니까 2018 18%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대 4.15 총선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썩어도 숫자는 썩을 수가 없으니까 대법관들은 다 이런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야 여러분들 다 돌리고 국회의원들도 뭐죠 본인들이 선거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데 숫자는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 보고 여러분들 뭡니까 위협해봐야 숫자가 뭐 생명체가 아니니까 숫자는 있는 그대로 정을 아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해놓으니까 겁이 안 나겠습니까 조재현이 입을 다물 수 있고 천대협 대법관은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 이동헌 대법관 여러분들 협력자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숫자는 협력자를 만들 수 없고 숫자는 부역자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읍면동 자료로 가지고 한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 선거구 자료로 한 거거든요. 앞에는 읍면동 자료 이거는 424개의 선거구 자료로 한 겁니다. 이건 뭐 거의 뭡니까 뭐 그냥 이게 선관위가 도둑놈들이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 더해주고 표 빼앗고 표 빼앗은 선관금 표를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구 자료로 가지고 사전 빼기 당위를 구한 거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선관위에 오라 가라 별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왜 도둑질을 이렇게 해서 헌적을 다 남긴 겁니다. 총을 남긴 거 여러분 총을 쏘고 나면 총을 남긴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헤칠 줄 아무도 몰랐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의 이런 사전에 차이값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서울의 40 여기는 읍면동이니까 서울의 아마 424개 읍면동일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도둑질을 완벽하게 했는지 2분의 1의 424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조작질을 해가지고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많이 사람들이 계몽이 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깔아뭉겨려고 하더라도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서울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네요. 이건 관내 사전이네. 이건 관내로 고치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끈화해가지고 한 번만 먹고 대통령 탄핵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자기 대통령 만들어서 한 수십 년 수백 년 해먹고 싶은데 그게 하기에는 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여러분들 한 50석 내외로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 갖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그냥 없는 방법으로 선거는 어차피 그 인간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다 뭡니까 그냥 표를 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짓 을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는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는 그냥 보조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투표함 다 통과를 해가지고 올리면 되니까 굳이 4.15 총선 때 뭐죠 위조투표 좀 집어넣는다고 그냥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전산 조작에서 발표하고 끝. 그런데 몇 놈이 뭐죠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게 되면 지역선관위가 밤 쉬워 가지고 이미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를 득표소에 만들어서 표 만들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 표 다 태워버리고 그다음 법원에 넘기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 짓으로 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장사 참 잘했습니다. 왜 전산 프로그램만 돌려가 여러분들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짱구를 굴려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더블당 후방김 전부만 쏟아내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도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전투표 자수 때문에 왁왁 가지는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지 만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때문에. 그런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절대 양보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4월 10일에 조작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얼마나 할 거냐 이야기죠. 재야 전문가는 조그만 할 거라고 보고 나는 그 애들 절대 그렇지 않다냐 왕창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